대능에 친한 선수가 있어요? 다른 종목에는 좀... 그러니까... 오늘 부로 친해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좀 어색한 것 같아 아 예 왜냐면 둘 둘 부작목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뭐 중간에 아주 딱 가로막혀서 녹화의 중심을 잘 잡아주지 오늘 안 오셨으면은 좀... 대립이 될 뻔했네 그러니까 조화의 중심을 아주 잘 잡아주고 있어 아주 안 선수 아주 샤이한 선수네 네 맞습니다 김정은 선수, 경기장에서 저세상 리액션으로 화제가 됐었다면서요? 제가 평소에는 되게 차분하고 그리고 좀 예의 바른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면 또 다른 인격이 나와요 제가 K승질머리라고 SNS에 댓글 달아주시거든요 K승질머리 화이팅이 전 세계 선수 중에 아 탑이야? 둘째가라면 서라고 아 정말 탑이네요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6강에서 붙은 선수가 세계 랭킹 2위 선수였어요 네 그 선수랑 저랑 상대 전적이 일곱 번을 만나서 제가 다섯 번을 이겼었거든요 그 선수가 이제 대기실에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도대체 너랑 나랑 몇 번 만나는 거냐 앞길을 몇 번 막는 거냐 근데 이번에는 내가 리벤지 리벤지 너 밟아버리겠다 이거 저한테 앞길을 막 막는 거야 내가 이번에 리벤지 당할 것 같다 알았다고 안심시키고 올라갔어요 안심이 됐겠어 여기서 저도 만약에 안 진다 이러면 마음의 준비를 할 것 같아서 으으음 심리신